서울시 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이 2026-2027년 대입 대비 진로진학설명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대상은 서울소재고등학교 1, 2학년 학생과 학부모, 교사이며, 4일까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교육과정 이해를 통한 진로연계 과목 선택과 2026-2027년 대입을 위한 정시지원전략, 학생부종합전형준비 등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btv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